나를 취할게 이 모든 게 나를 흥겹게 이 모든 게 나를 들었게 이 뽕 상처받았다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너야 다닷목을 내쳐주고 커피 내 규렬하게 내 규렬하게 그렇게 놀라면서 슬쩍 없게 기대 자연스러운 스킨십 뽕 뽕 영원히 듣고 그 아래 기억들이 녹아 날 채우네 아직까지 평가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집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보면 습득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날 빨리 잊어버리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빨리배우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가고 빨리 가는데 아무래도 동생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좀 많아서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3년 전에 못 채운 3살 터울이라서 제 3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풋풋하고 새록새록하고 상큼한 것 같습니다 500원 이 시각 세계는 엔지 2 2 2